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오늘 저는 고민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고민정원을 다룬 지도 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간단합니다. 그렇게나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고민정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반대로 그렇게나 문재인 대통령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쪽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때도 고민정원에게 응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까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응원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문득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고민정원이 그때 당시 제가 드렸던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셨을까? 제 응원을 받으시고 정말 지금도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실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엑스맨으로 지금까지 중요한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고민정원 현재는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또 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엑스맨으로서의 고민정원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났던 것은 지난번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당시 고민정원은 박영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끔찍한 혼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당초 그때 당시 재보궐 선거가 열렸던 계기 자체가 박 전 시장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고민정원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다. 아무리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논란이 커졌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고민정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사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고민정원이 가만히 계시면 엑스맨이겠습니까? 당연히 고민정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진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민정원다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엑스맨으로서 고민정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지고 엑스맨 고민정원이 꽂힌 한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건진법사라는 것인데요. 건진법사 논란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나왔던 논란입니다. 이분이 뭐 진짜 법사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이 윤석열 캠프 내의 실세다. 이런 식의 논란이 터졌던 것이죠.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의 등을 두드리고 심지어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인을 비하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무슨 뭐 무당이 됐거나 굿이 됐거나 무슨 뭐 명리학이 됐거나 사주팔자가 됐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거 한 가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캠프 내에서 실세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윤석열 캠프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서 결단을 했죠. 논란이 터졌던 네트워크 본부. 그거 자체를 완전히 그냥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된 거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건진법사가 실세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의심을 하니까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완전히 해산시킨 거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보기에는 그걸로 부족한가 봐요. 해산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고민정 의원은 실체가 없는 건진법사에 대해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고민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실 때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문제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박천시장의 사건이죠. 실체가 너무나 생생한 그래가지고 더 가슴 아픈 문제. 그것이 바로 고민정 의원이 애써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려고 했었던 박 전 시장의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책 한 권이 나왔죠.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김잔디씨 가명입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인 김잔디씨가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건진법사 논란 뭐 그런 따위의 실체가 없는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생한 그날의 기억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전 시장은 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소원을 들어달라며 안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문자를 보냈고 러닝셔츠 차림에 사진을 보내면서 나한테도 손톱 사진이나 잠옷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누가 봐도 끔찍하고 역겨운 문자를 수도 없이 보냈다. 이게 바로 고민정 의원이 피해자로 규명하기는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다라면서 피해의 호소인으로 규명하려고 했던 김잔디씨의 절규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그 어떠한 과장도 그 어떠한 왜곡도 없습니다. 끔찍한 그날에 너무나도 끔찍한 생생한 그날에 실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래도 국회의원에게 앞서가지고 자식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실체가 없는 무슨 뭐 건진법사 이따위 논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절절한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건진법사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논란이 있었죠. 바로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입니다. 우선 이번 녹취록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그냥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마치 김건희씨를 도와줄 것처럼 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친밀감이 형성된 거를 통해가지고 김건희씨 사적인 얘기를 녹취를 한다. 얼마나 이게 비열하고 얼마나 이게 저질스러운 일입니까? 이미 그거를 녹취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자로서 자기가 포기를 했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겠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녹취록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제안을 뒀던 거 아닙니까?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개하지 말라.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정 의원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예 그냥 불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거를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자유가 어떤 식으로 제안이 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것이 없다면 왜 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저는 정말 고민정 의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생활이 됐거나 개인의 자유가 됐거나 이런 거를 차치해 놓고 정말 이분이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한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두려운 것이 없으면 사적인 거를 다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상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하도 이제만 캠프 쪽에서 조폭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조폭이 할 법한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계세요. 두려운 게 없으면 사적인 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럴 거면은 고민정 의원부터 먼저 공개를 해보세요. 두려운 게 없으시니까 당연히 공개하실 수 있으시겠죠. 참으로 진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말도 안 내는 소리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제가 너무나 화가 나지만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고민정 의원이 김건희 씨의 7시간 독수로 그거를 어디에 빗대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시간 하니까 갑자기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또 7시간 하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그냥 어떻게 해야지 정치공작을 할까 어떻게 해야지 김건희 7시간을 세월호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거밖에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박명록에다가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을 쓴 거를 보고 기겁을 했었거든요. 뜨악했습니다. 뜨악. 어떻게 진짜 사람으로서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제가 정말 뜨악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신이 안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고민정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나 문재인 대통령을 담고 싶다라고 하더니 생각이 됐거나 말이 됐거나 행동이 됐거나 담고 싶다라고 하더니 담게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렇게나 끔찍한 모습을 고민정 의원이 담게 되셨어요. 사생활을 무시하면서 심지어 세월호까지 빗대어가지고 그렇게나 정치 공작을 하면서 긴 건이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했던 게 고민정 의원인데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가지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고민정 의원이 조용하세요. 실제로 고민정 의원이 13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랜만에 본방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이제 mbc 스트레이트를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17일에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본방사수 완료. 아침 공기가 차다. 5년 전 찬 공기가 귓보를 스친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글을 보고 대체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다는데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죠. 겨울 아침인데 안 차갑겠습니까? 당연히 차갑지. 도대체가 글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게끔 글을 써놨어요. 글 자체를 지금 시적으로 써놨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글을 시적으로 써놨으니까 우리가 글을 또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시를 읽는 독자의 마음으로 그 글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망했다. 기분 나쁘다. 말 걸지 마라. 그냥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정말 녹취록도 그렇고 박 전 시장 사건도 그렇고 고민정 의원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의 엑스맨으로 활약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응원해드려야 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응원해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정 의원에게 화이팅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까지 끝까지 고민정 의원님 화이팅 해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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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